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LG전자가 이번 주에 잇따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사업 전략도 설명합니다.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8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2분기에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반면 LG전자는 2분기 실적 잠정치에서 기대 이하의 성벽포를 내놓은 가운데 오는 27일 확정치가 공개됩니다.